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준비해 본 것은 김치찌개 김치찌개 어이구 김치찌개 생치 멸치 오징어젓갈 아아 멸치 오징어젓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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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채 생채 김치찌개 오징어젓갈 오케 이상입니다 오징어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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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네네네 아 출퇴근이 장애가 없잖아 아 출퇴근이 장애가 없었잖아 아 출퇴근은 아삭하고 먹어서 푹이 켜지게 해 소세지 고춧가루 저번에 면을 넣어 가득한 dysfunction 썰어 노릇노릇 면을 주어줘 면을 오는 것을 더 좋아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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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만든 건 없습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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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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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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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했습니다 오징어 젓갈이 밥도둑이네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 오늘 일요일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오늘 좀 헤리어스 헤리어스 한번 이렇게 육수 한번씩 해달라고 갖고 먼지 보온은 후추 고춧가루 음, 뭐 도시무쉬오 밥 먹자 으흠 응 아무것도 안 먹네 아 회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